목포시는 목포축구센터 대강당에서 음식, 숙박 등 관광업소 종사자 200여 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관광수용태세 확립 결의 대회를 열고, 관광객 2천만 시대의 도약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목포시는 변화하는 관광 형태와 함께 목포시에서 하반기에 열리는 대규모 행사와 축제에서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일 것을 결의하고, 공정 가격과 고객 중심 서비스, 안전한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